안녕하세요 원화입니다. 오늘은 딱새우회랑 새우꼬치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갈릭버터 소스로 구운거구요. 이거는 초장 끓여서 바른거에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온라인 칠리 많이 먹어서ãy요. 바삭바삭 단무지 소스 바삭바삭 바삭바삭 단무지 고추냉이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잘어울려요 치즈가 너무 좋아 치즈가 너무 좋아요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안 남은 치즈 타이틀 매콤하니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매콤하고 생 miel 넘,'ㄲㅁㅇ,'' 띠,'''땀'' 오징어 새송이버섯 치즈소스 감사합니다.